세운이 F에 O 단어입니다. 쉬었나요? 중간? 중간이었다. 이미 알고 있던 것들도 있었나요? 아마도요. 오케이. 그래서? 보디 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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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시죠? 이름 시? 이름 시. 무엇? 몸. 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. 자, 이름 쓰면 늘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되는데요. 셀 수 있나요? 음.. 없죠. 셀 수 있죠. 하나, 둘, 셋, 넷. 어응. 하나 있으면 문장 속에서 A BODY 이렇게 쓸 거고요. 둘 이상 있으면 뭐라고요? BODYS 바디들 오케이. 몸들 몸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똑같은 소리나는 I로 바꾼 다음에 ES 붙여주면 뭐뭐들 이런 여러 개를 두 개 이상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. 오케이. Legs 근데 복수형이 여럿의 형태로 해보자는 얘기예요. S 붙여야죠. Legs 오케이. 다리는 leg인데 셀 수 있죠? 네. 하나 있으면 A leg A leg 이렇게 쓰고요. 두 이상이 있을 때는 legs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. 오케이. A mouse 마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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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은 마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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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은 셀 수? 있어요. 하나 있으면 A mouse 어 마우스 두 이상 있으면 마우스 마우스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. 마우스 마우스 오케이. 눈 하나 있으면 I 할 때 O가 아니에요 선생님 I 할 때 A 소리는 모음이죠 눈 하나는 I 둘 이상 있으면 I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I 음 텔러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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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쳐진 말이에요 텔러하고 폰하고 합쳐졌어요 PH는 F하고 같은 소리 되죠 F 소리 되죠 F 소리 되죠 텔러폰 텔러폰 오케이 무슨 C예요 텔러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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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C C 오케이 S E A예요 E A 옛날에 파닉스 할 때 배웠는데 E A는 두 가지 소리 갖고 있죠 E A E A E A E A E A E A E A E A A E A A A 코라는 뜻일 때 셀 수 있죠. 여기 농협 맞은편에 뭐 페이스샵 있죠? 얼굴에 뭐 바르는 거 파는 거 하게 해. 페이스. 알람. ears. 셀 수 있죠. 하나 있으면 on ear라고 하겠네요. throw. throw. 하다시죠. throw는 지금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모습이에요? two. two가 들어있으면 dog가 들어가면 throw. throw. dog가 들어갈 때는 누가 다 만들 때 던지는 사람이 어떤 남자 한 명 어떤 여자 한 명 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가 뭔가를 던지될 때 he throws. she throws. it throws. 하고 내가 던진다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I throw. 이렇게 쓰면 됩니다. two가 들어있는 이렇게 해서 spea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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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시죠. wal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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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시죠. door. 도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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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 싱 하다시 킥 킥 킥 하다시 vast 핫 혀 팝 화나. of 황 회 간 fors этим 그리고 닿는 말 닿는거죠? 클로즈 그렇지 클로즈 열다? 닿다? 클로즈 어 스노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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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를 골다 라는 뜻일 때 무슨 시죠? 하다시 스노얼 he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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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발음이 똑같아요 이것도 here 얘 뜻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구요 여기에 라주샤에는 here 는 듣다 here 는 여기에 tas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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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나다 맛을 보다 라는 뜻일 때 무슨 시? 하다시 어 wi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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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 나와 함께 나와 함께 okay okay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 배나 한개씩 틀립니다 오늘은 다 맞아보세요 틀리는거 없이 알겠습니까? 내가 언제 틀렸지 이런 표정이네 아니 받았냐 휘정버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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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